비교적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으로 큰 추위 없겠는데요. 오늘 창원의 아침 기온 1도, 낮에는 10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편 전국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쁩니다. 경남 지역은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으로 공기질 걱정은 없겠습니다. 위성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까지 경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함안 영하 4도, 밀양 영하 2도 내배를 보이고요. 낮에는 밀양 11도, 양산 12도로 평년 기온은 웃돌겠습니다.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진주 영하 3도 내배를 보입니다. 낮에는 진주 10도, 함양은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대 2미터 안팎까지 일겠습니다.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고요. 주말에는 비가 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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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